네 어린이날 2부 특집 마지막 3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체 특집입니다 어린이날 2부 특집 그냥 혼자 가요 똑같은데 뭐 내일 어디 가세요 혹시 어린이날 내일 집에 있어야죠 어린이척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밥 먹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오늘은 시장 간단히 보시고 내일은 가족과 함께 자리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에 돈을 좀 버셔야지 어린이날도 돈 쓰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박진영님은 돈을 제가 팔아야 그게 돈이 되는데 사실 뭐 팔 수가 없죠 지금 조금 더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내일 새벽에 파월에 어떤 또 기장이 나오고 있는데 기장 자체가 얼마나 더 매파적일까 굉장히 궁금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50bp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연주일에 긴축이죠 950억 따라 줄이는 거 외에는 특별히 더 할 예가 있을까 싶으니까 그 정도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주제를 제가 세 가지 준비했는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앞두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행을 보실 건데요 기관이 매수했을까 개인이 매수했을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팡에 대한 미래 실적을 같이 볼 건데요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테슬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만약에 1월부터 4월까지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 지금 같은 시기죠 연말에 지수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시기 전에요 제가 이제 그 예탁원 기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현황을 자주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오늘 갑자기 딱 열어봤더니 그 최근 일주일 동안 가량 많이 매수한 종목이 딱 나왔는데요 정말 의외 종목이 나왔습니다 의외 종목 왜냐면 앞서 얘기했지만 많이 매수한 게 대부분 다 레벌리지 3개짜리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봤더니 테슬라겠는데요 어? 어떻게 갔습니까? 딱 봐도 테슬라죠 테슬라를 약 5천억 가까이 매수했어요 엄청나게 큰 금액을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트위터에 대한 인수권이 불거지면에서 많이 매수하신 거예요 국내에서요? 국내죠 국내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한 많이 보여요 1등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5천억이면 상당히 많이 매수한 거거든요 체파고 큰손들이 좀 거기에 저희 집은 상당히 있다고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하기가 한 천억 태운 것 같은데 많이 매수해서 제가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테슬라가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를 구매하시는 분 상당수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으신 분 많지 않겠습니까?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나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주가 올라가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져서요 진짜 앞으로 출연하신 모든 분들이 5천억을 매수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얘기하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미리 아까 얘기했지만 닷컴법을 위해 첫 번째 0.5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장이 뭔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덤덤한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10년 국제 순율이 2.964 나와주면서 거의 정체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금리가 올라가는 이후에 뭔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50p 올린 다음에 다음 달에 75p는 거의 언급 안 할 것 같고 이번 달에 올리는 거 얘기하면서 연준이 이런 얘기하겠죠 하지만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멘트가 나올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새벽 2시에 나오는 거니까 원래 이제 이게 새벽 2시에 나오면 이걸 누군가에서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에서 이거를 통역해 줬어요 이번엔 안 합니다 이번에 왜 그럴까요? 어린이날이니까 아 어린이날 아니 다음날 노는데 이거 누가 밤샤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 나오니까 이건 다음날 아침에 번역된 문구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어떤 주체가 많이 매시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요 짙은 파란색이 4주간의 평균이고요 지난주의 모습이 연한 하늘색입니다 이게 보시면 전체가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죠 그 다음에 기관도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패치펀드도 역시 팔다가 지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 근데 오히려 기관, 개인들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지난달에 3월달에 0.2 올릴 때 그 주간이 상당히 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 포함한 상당인 수가 투자 주체가 그런 걸 좀 노리신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그 주에 셌다라는 걸 느끼시면서 많이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데 4주간 평균보다 거의 5배까지 크게 예수한 모습을 보여갖고요 일단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승에 배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좀 올라가겠습니까? 해지펀드 수급을 저는 제일 의미 있게 보는데 해지펀드가 지금까지 비중 추리다가 늘리는 건 좀 의미 있는 것 같네요 의미 있는 거죠 해지펀드가 물론 결과는 결과는 S&P 500에 뒤졌지만 하여간 지난주에 많이 매수했으니까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해지펀드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3월 14일 18일까지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우가 5.5 S&P 500 6.2 나스닥 8.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상당히 셌던 주간이기 때문에 50pp 올린 다음에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시기에 금융업정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금융업정이 역시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상당히 셌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금융업정이 다시 한번 장을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따라 올라가게 되면 의외의 또 강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번 FMC 0.5 올리는 확률은 98%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월달 FMC에서 0.75는 92%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7을 올릴까 상당히 좀 의아스럽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물가가 높은 거니까 물가가 높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임박하게 되면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보통의 어떤 전문가 분들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 0.5 올리는 거에 거의 베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75까지는 저는 저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0.75라 이미 미리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약간의 시장의 흔들림을 좀 약간 완화시켜주는 것도 있고 만약에 저기서 0.5를 해줘도 오히려 시장에서 또 환호할 수 있고 박사님 보는 눈이 많이 늘었어요 연주의 환호는 게 딱 그거죠 계속 눈에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노무라부터 재림이 시계교수부터 사실은 많은 분들 특히 제임스 브라드까지 0.75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익숙해져 있죠 0.75가 의외로 센 게 아주 생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0.75 가다가 0.5만 해도 그러니까요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싶으니까 저러다 100BP 나오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건 뭐 100BP는 뭐 그런 말씀 하시면 혼나요 혼납니다 혼납니다 그건 안 되고요 박살나는 거죠 박살 0.5 그 다음에 또 이번 연준이 상당히 시장과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0.5 정도 하지 않을까 100BP는 뭐 그건 없는 거니까 어차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마 0.75 올린다 그러면 아마 좀 이렇게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한번 좀 준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팡 종목에 대한 예상치를 갖고 왔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로 해서 일단 그 시장에서 보고 있는 애플에 대한 전망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슬로워해지죠 EPS가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내년도 후반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요 내년 후반부터 6.2 EPS 보이다가 6.5 6.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만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요 급등하는 모습이 아니니까요 앞으로 향후 한 2, 3년 동안에 올라가는 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실망을 끼쳐지는 종목이 아니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폭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보여주시면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 모프 주가의 모습은 약 20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었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EPS가 9.6 그 다음에 1년 반디에는 10.7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12.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역시 가장 좋은 종목이 팡 중에서 MS가 아닌가 저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다 제가 체파고랑 내기를 한 번 더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빼고 내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큰일 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확연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는요 2000 초반 만에 사실은 이게 배당주로 많이 불렸어요 그때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돈 주고 삽니까 우리 과거에 생각나시죠 전부 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불법 복제가 판차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뚝고 올라온 게 구독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구독에 힘을 잃고 힘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진짜 좋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여드리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한 번 이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못 끊으실 것 같아요 마약 수준이죠 마약 수준이고 8천원 9천원 만 원을 올려도 그러니까요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민하다가 씁니다 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역시 MS가 가장 좋은 종목으로 뽑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알파벳 역시 올해까지 내년까지 약간 슬로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내후년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 확연한데요 120에 따라 보여주다가 133 그 다음에 15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나와져서 적어도 알파벳 역시 내년까지는 조금 힘들어진다는 거 보시고요 물론 힘들어지는 게 빠지는 게 아니니까 옆부리 기는 모습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좋게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의외로 상당히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어려워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튜브가 좀 약해지고 있는데 유튜브가 약해진 요인은 틱톡 때문이었다는 거 보시면서 사실은 이제 2년 뒤부터 확인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역시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인데 메타는 이렇습니다 메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팔자고 했던 부분이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고점이 꺾이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내년까지 EPS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때까지 버텨야 되나? 근데 어차피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땡겨서 내 운영까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메타에서 가져가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확인한 그 상승의 모습은 2년 뒤부터 나온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에서 13차 8까지 갔다가 1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이제 2023년까지 떨어진다는 거를 미리 보는 것도 기분이 묘하네요 그렇죠 묘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라는 게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모습이 중요한데 미래는 밝아진 그런 모습을 볼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의 환경이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좀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우회의 또 상승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뒤쪽에 이렇게 크게 넓게 펼쳐진 부분이 이게 뭐냐면요 시장의 전망치 예상치를 보여주는 건데 상단과 하단이요 상단과 하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하단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메타는 특히나 많이 엇갈려요 의전들이 유난히 저게 활짝 펴있네요 활짝 펴져 있는데 대부분 다 중간에 값을 따라가니까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굳이 또 그런 안 좋은 모습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뭐 저게 제 얘기 안 써도 그래서 그 레인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업 빨리 보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말씀 나온 김에 이렇게 레인지가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죠 하다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가장 아주 정말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테슬라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달러, 10달러, 14달러, 17까지 올라가는 모습 확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시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PS의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한 2년 동안 올라가서 지금보다 주가가 한 2배 되지 않을까 한 2천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라가 시장 예상치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파구님이 좋아하시는 종목을 가끔가다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실 텐데 좋아하는 종목을 보면 정말 이 예상치 또 정말 강하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강하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더 좋아지면 더 바뀝니다 계속 더 가파라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특이점을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여기 앞에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0달러였어요 0달러 0달러 여러분들이 테슬라 실적이 흑자 전환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빨리 주식을 사서 가져가봐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흑자 전환할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 번 차트로 보여드렸습니다만 테슬라가 2020년만 해도 돈 못 벌었거든요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2020 후반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때 주가가 올라갔던 10배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가장 확연한 것은 흑자 전환할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루시든지 리비안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업들 똑같이 돈을 벌 때 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번 투자 기간을 그렇게 잡으시면 어떨까 보여드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진 모습까지 보여드렸으니까 투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은 특히 최근에 많이 매수하신 분들은 꾹꾹꾹꾹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요 아마존인데 아마존 숫자를 안 넣었습니다 아마존은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락폭이 내년까지 이어진다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는 거 쭉 보여드리고 내년 하반기를 지나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024년까지도 올해 수익보다 더 떨어지는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 주가에 대한 현재 머무르고 있는 주가 수준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죠? 아마존은 아마존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비용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회복력이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한테 아마존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큰일 날 소린데 이거 결과라고 말씀드리면 결과를 쳐야 되면 아마존은 실제로 이렇게 언나갈지 몰랐죠 언나갈지 몰랐는데 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두 자릿수, 한 자릿수를 빠진 매출 증가율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7%에서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가 3%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만약에 이게 역성장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니까 일단은 플러스 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엉망을 만든 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이었죠, 환율 통화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주황색이요 달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10년 국제순위를 모습인데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분기에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 환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율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10년 국제순위를 제가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에 이 국제순위를 언제 정점 찍냐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언제였습니까? 가을쯤이었어요, 가을쯤 가을쯤이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런 통화에 대한 모습이 실적에 대한 미친 연이 크다고 그러면 역시 10년 국제순위를 꺾이는 부분인데 아마도 3분기부터는 달러가 좀 약해지지 못해서 보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10년 불이 꺾인다고 가정하에 같이 가는 모습이니까라고 보시면서 그 통화에 대한 어려움들은 천반에 불면 약간 완화가 될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글쎄요, 달러의 강사가 이어질 거라고 보이니까 오늘 혹시 원달러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못 봤어요 1260m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미국도 힘들어하지만 이머지 마켓이 더 엄청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국까지 통화가 좀 어려워진 모습인데 이렇게 하면 보통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식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달러에 대한 모습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벅스 얘기를 할 건데요 스타벅스 여러분들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오늘 괜찮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에버코 ISI가 스타벅스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95달러를 제시하면서 지금 업사이드가 약 28%로 잡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올라가는 모습이 하긴 한데 의외로 제가 굉장히 걱정했던 게 중국의 코로나 문제를 걱정했는데 중국의 코로나 노조 갈등까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은 인베스트 데이가 있는데 12월 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우드 수치가 9월 땡겼어요 왜냐하면 이걸 땡긴다는 건 보통 좋은 내용이 있다, 보여줄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뭘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자신감을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주가 언론과 일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분이 또 똑같이 얘기했는데 중국 매출이요 미국으로 앞설 거라고 장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매출이 이번에 상당히 중국의 감소함을 상세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건데 이렇게 앞설까? 의아한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선물 많이 하시죠? 스타벅스 카드로 제가 선물 또 드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일 선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럼 기프티 카드 매출이 110억 달러면 얼마나 차지하는지 혹시 아세요?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선물 카드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기프티 카드 전체 매출에서 전체 매출의 50% 10% 정도 되겠죠 30%입니다 30%? 네, 30% 300억 달러가 보통 1년간 매출이거든요 그중에 110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엄청난다고 보는데 엄마무시한 거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일반 매장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카드 서로 주고받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건 그걸 포함한 것 같아요 보통 스타벅스 어플을 사용한 분들은 자기 걸 미리 충전해 놓거든요 그렇죠, 그거 다 포함한 거죠 선물 카드 선물 카드 그러니까 엄청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선물 카드를 쓰고 있는 기프티콘을 기프티콘을 쓰고 있는 카드 업체들 중에서는 거의 1등인 것 같아요 1등 이 정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스타벅스는 워낙 애정이 깊은 거고 저도 아침에 오늘 먹었는데 일단은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과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니까 이런 애정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아시겠지만 로조에 대한 문제가 컸었는데 조금씩 완화가 돼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완화가 된다고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요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타벅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 관련 ETF가 있는데 FDN이 있거든요 FDN FDN이 관련 ETF인데요 정확하게 이 종목이 ETF가 딱 선을 그었는데요 오늘까지 빠져가지고 팬데믹 이전까지 주가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만큼이 날아간 거예요 날아갔는데 사실 인터넷이 물론 팬데믹 때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아무리 그래도 팬데믹 전으로 가는 건 조금 너무 심한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갖고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이 사실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때는 좋았지만 다시 내려올 때는 굉장히 괴로운 모습 보여줘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실제 너만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생각 우려하고 커지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면요 아마존이 9.04% 제일 많이 들어있고요 메타, 알파율 순위인데 이런 기업들이 하락폭에 일조했다라고 보시면서 어쨌거나 우리가 누렸던 인터넷 관련 기업들 역시 코로나 누렸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 다시 왔다 원점으로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큰 기업들이 원점이 왔다 그러면 조그만 기업들은 원점보다 훨씬 많이 빠졌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을 못 버는 테크주들이 보통 7,80% 빠진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진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팬데믹이 그렇고 좋은 건 아니다 돌리는 모습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뭐 팬데믹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실적도 보시면 리프트 같은 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주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리프트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번처럼 드라이버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지면서 이 깎아먹는 내용을 알면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그걸 보시기 전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팬데믹이 끝나가니까 굉장히 매출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증가했을 거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사실 팬데믹이 모든 기업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들은 또 약간의 좀 뭔가 실제 회속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기업만 다른 모습 보여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에어빈분도 좋아졌어요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은 팬데믹의 수요를 보고 어떤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은 리오픈의 수요를 보고 있는데 각각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실제로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겨보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월부터 4월까지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인 게 하필 올해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모습이 이번입니다 정확하게 SM500이 13.2%가 빠졌는데 가장 많이 빠진 기록을 세웠거든요 쭉 밑에 보시면 쭉 나오는데 11.4%가 1등입니다 70년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쭉 나오는데 이렇게 안 좋을 만한 수치까지 지금 악재가 있나 싶은데 하여간 많이 빠진 걸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12월 말까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반반 보입니다 반반 그래서 평균치가 보는 것처럼 0.8% 빠졌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통계를 보시면 대부분 다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통계는요 만약에 통계 따라간다고 그러면 약간 낙스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평균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올해가 역사적으로 제일 빠진 날이니까 약간의 저 뭐랄까요 좀 약간 안습이네요 안습 안습인데 안습인데 올해는 어쨌거나 금리 이상이다 전쟁이다 여러 가지 물가 높다 이런 게 악재 겹쳐있다 보니까 충분히 연말 가도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저는 인정하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S&P500 돈 번을 전복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더 피해가 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IBD의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통계로 봐도 조금 생각보다 어려워지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이런 모습도 잘 보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요 기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우리 박종원 팀장께서 허리를 숙이셨는데 시간이 왔습니까 종목 기사를 볼 건데요 우버가 시정이 나왔는데 우버는 여러분들 한 1%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버 역시 물론 이제 우버가 차량 예약도 증가하고 다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웬만한한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버 그 다음에 리프트에도 관심이 컸는데 의외로 적자 폭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실적 회복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우버 특히 디니에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거 또한 적자가 해소가 되고 흑자가 도와설 때 주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이니까요 근데 아까는 기간이 좀 길어질 만한 모습이 나오니까 좀 더 들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모더나 볼 건데 모더나가요 이게 실적이 보시면 EPS가 5.21이었거든요 실제 8.58이나 이렇게 많이 잘 나오는 거의 드문 케이스입니다 드문 케이스 모더나가 오랜만에 실적을 굉장히 높게 발표하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 8%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실적은요 보기 힘든 실적입니다 이건 만약에 거꾸로 했다고 그러면 막 비난하겠죠 경영진이 이렇게 못 나올 걸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싶은데 이런 것들은 깜짝 실적이니까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백신이 없었다고 그러면 글쎄요 지금 이런 기업을 인지했을까 근데 의외로 백신을 만들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프트인데요 리프트가 지금 주가 약 25.4%가 빠지고 있는데 리프트가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드라이버를 뽑을 때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서 지금 이 깎아먹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하면서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의 실적에 대한 주류 부분들은 인건비인데요 아까 제가 넘어갔지만 여기 나오는 거죠 브링크 인터내셔널 이거 레스토랑 업체 똑같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레이버 코스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주가 많이 깎아먹은 거 이익을 깎아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인건비 그 다음에 리프트드 인건비 스타벅스 역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잘 나가는 기업들도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막지 못하면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리프트가 이런 걸 약간의 좀 견뎠어야 했는데 못 견디면서 주가 많이 빠진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똑같이 지금 스타벅스의 모습인데 스타벅스는 여전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하반기보다 좋은 모습으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D는 진짜 초울트라 메가톤급 실적을 보였는데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PC 수요가 좀 저어야 한다고 근데 오히려 PC 수요가 빠져도 AMD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91센트에서 1.13까지 잘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까지 혹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그런 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비엄비인데요 에어비엄비인데요 에어비엄비 역시 29센트 손실에서요 3센트 손실까지 적자포를 크게 줄여서 지금 이제 조만간 다음 분기면 흑자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5.2%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행 관련 기업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게 에어비엄비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치그룹 데이팅 앱인데요 매치그룹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샤르 두베이라고 하는 CEO가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사임합니다 사임하는데 이 데이팅 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일조했던 분인데 이분이 사임하면서 주가가 빠지죠 그럼 이분이 상당히 일을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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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누가 나간다는데 주가가 빠지면 잘한 분이고요 올라가면 못한 분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름이 나가시면 안 되는데 나간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 생산업체가 하나 있는데 리벤트 혹시 알았어요 리벤트 생소할 걸로 보이시는데 혹시 리튬에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에 투자하시면 좋은데요 전망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매출 증가하고 있고 해서 지금 19.8%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리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개별 기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당히 좀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올해까지는 상당히 좀 잘 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되고요 종 쳐주십시오 네 저희 부사님이 너무 또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종을 좀 늦게 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지 힘이 좀 약했어요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연습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늦게 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5월 4일이고요 어린이날 전날입니다 출발상을 볼 건데요 S&P500 0.07 플러스 가오가 0.03 플러스 나스닥 0.09 마이너스로 혼주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이 좀 빠진다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또한 뭐 2시 이후에 연준의 파월 연준 회장의 어떤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거니까 그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정해놓은 그 시나리오대로 얘기할 거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어조 있잖아요 어조 엄청 만약에 맵 파주 바뀔지에 대한 그 어조를 보시면 좋은데 그건 여러분들 번역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자 끝으로 맵을 한 번 보고 원래 끝내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휴 깜짝 놀랐네요 왜 깜짝 놀랐죠 빨간색 장태 은봉이 빨간색 해도 뭐 여러분도 그렇게 잠깐만 지우고요 치명적으로 안 보이는데 오늘 AMD 올라가죠 AMD는 AMD 시점이 잘 나왔기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엔비다까지 살짝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나와있는 구글과 메타 플랫폼은 오늘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네요 아마존도 소폭 빠지고 있고요 테슬라의 악보 압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에너지가 올라가면 에너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BSS 실적 잘 발표했거든요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 얘기했던 CBSS가 여러분들 특징적인 게 뭡니까 특징적인 내용이 100% 미국 내 매출이라는 거 미국 내 매출 상당히 실적이 원래 좋지만 좋아지는 거에 나올 수 있을 만한 통화에 대한 그런 약간 특이점을 갖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보시면 오늘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색깔이 거의 약간의 녹색과 고등색이 약간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이 주가의 모습이 확연해질 거니까요 좀 1시간 뒤부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 부장님 페이팔은 페이팔 있잖아요 저희 사업개미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페이팔 참 오래간만에 안 봤네요 많이 오랫동안 봤네요 페이팔은 여러분들이 그냥 실제 실적도 별로 안 좋았지만 전망도 내려왔지만 실제 이제 보통 활성화된 어카운트가 상당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카운트가 메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활성 사용자 유저가 급증해야지 증가해야지 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넷플레스는 구독자고 근데 여기도 역시 똑같이 계정수인데 계정수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활성화된 계정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페이팔도 의미 있는 반등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페이팔은 팬데믹 때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계좌수가 집에서 누가 다 집에서 보통 물건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거에 비해서 좀 빠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암 좋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페이팔도 역시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다고 그러면 안만하게 증가했을 것 같아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은 모습 본 다음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좀 안 좋게 보이는 것 뿐이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어카운투스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게 증가하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반등은 좀 어려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예전에 참 좋았었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빠진 그런 낙폭 과대주들이 또 하나 둘씩 보이면서 또 상담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페이팔도 맞춰가지고 오늘 저희 또 어린이날 2부 특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저희 또 저희 시장을 같이 봐주신 미국 주식임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오늘 일단 FMC라는 빅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관망세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장중에는 크지 않다가 결과보고 아마 조금 움직일 것 같고요 아마 그 지금 저희 만명 가까운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 매크로나 여러 가지 지표도 보고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5월 초에 이제 버크시아스웨이 주총회가 있었는데 워런 버필스의 버크시아스웨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의 상담부을 이번에 집행을 했죠 투자 비중을 늘렸고 특히나 애플을 6억 달러 정도 매수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고요 물론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긴 하겠지만 저는 현재 빅테크들 밸류가 합리적인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신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리스크에 민감해진 시장에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라서 리스크 지표율에 더 민감한 가상화폐 시장도 여전히 아직은 견주하던 느낌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나 투자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간 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월가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주의자는 돈을 번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월 9월 여전히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주간적 영역이라 상담은 없겠지만 그분은 좀 명확하게 전달드리고 싶고 내일 하루 휴일에 개인적으로 오늘 좀 편하게 즐겁게 방송 진행했습니다 뭐 FM시라는 빅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5월 중으로 좀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또 반등을 좀 시작 올린 계기가 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어디 가십니까 내일 쉬어야죠 아 내일 쉬는 걸로 잠을 좀 많이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방송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하루 좀 푹 쉬시고 저희는 금요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